센터가 안맞은거 같아 아 그러네 조금씩 이동하라고 할까요? 자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다섯발 하평초 유소년 춘천시 유소년 치사하겠습니다 본부선 앞에 나와주십시오 땡기고 자 넌 서도 되겠다 넌 서도 되겠다 성우도 서 앞사람 어깨 사이에서야 얼굴 나오게 자 하나 둘 자 화이팅 한번 해봐 화이팅 화이팅 더 크게 하나 둘 셋 수고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 둘 앞에 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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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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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소속이 어디야? 영등포 소속이야? 가방 가지고 가자